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늘 촬영지는 강남입니다 와 드디어 지방 촬영하다 드디어 서울에서 촬영합니다 그것도 강남 대박 오늘 촬영은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촬영이에요 뭐 역할은 간단한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겠습니다 힘들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가 그친 뒤에 날씨랑 나이스합니다 여기가 강남 날씨 이죠 너무 좋아요 쿨타임도 12시라서 아주아주 여유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오 웅그리 머네요 촬영장소가 와 그래도 잘 가고 있어요 숨차다 숨차 강남역 강남역에 자주 와보긴 했지만 이렇게 끝쪽까지 와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은근히 맛집들이 있네요 더워요 더워요 잘 가고 있어요 꿀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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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지금요 됐어 여기 예스 꿀찰 이었습니다 와아 네 더 하세요 네 차려 잘 맞춰서 이제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완전 꿀찰 이었어요 와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연습 많이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자 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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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המא 나